왜요? 나는 뭐 돈 욕심내면 안되니까 형님? 나도 야망이 있는 사람인데 형처럼 크게 늘면 안돼? 20년생활 진짜 허무하네 형 지금 이딴걸로 날쳐내? 지금 형 옆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군데요? 지금 완전히 판다를 그려준거 알아? 누구 때문에? 유유정 그 짭새 때문에! 맞잖아 짭새 만나고 다니는걸 내가 아니라 형 아니야? 어? 유유정이랑 친하다고 권성어만 끼고 돌고 우리 조직이 계속 이상한 일만 생기는데도 의심 한번도 안하고 형이 천에 될게 내가 아니라! 유유정 유유정과 권수구 걔네들 아냐? 유유정